배우 이혜영과 홍석천, 정우성, 이정재 등이 고 우종환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18일 오전 서울 순천향병원에서 패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우종환의 발인식이 거행됐는데요. 이날 발인식에는 고인의 유족과 정우성을 비롯한 이정재, 이혜영, 홍석천 등이 참석해 고인을 잃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인과의 이별에 이정재는 가슴을 부여잡고 격한 슬픔을 감추지 못했고, 이혜영 또한 눈물로 오열하는 모습을 보여 주위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발인식을 마친 고 우종환의 유해는 서울 추모공원에 안치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